낮 동안에도 큰 더위가 없었지만 저녁에는 산책하기 더욱 좋은 날씨입니다. 산책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등 우리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잠깐이라도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다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아져서요. 광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모레는 기온이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종일 파란 하늘이 먼지 없이 깨끗하게 트이겠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되도록 그늘에 머무시면서 피부 상하지 않도록 햇볕 잘 피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테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서울 29도, 강릉과 대구 33도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대기가 건조하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우리 지역별 날씨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더 더워지면서 담양 31도, 구례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모레까지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내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